1. 부부의 성적 일단은 지금 언니 들여다보면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는데 지금 이제 부부간에 봤을 적에는 크게 나쁜 건 없어 보여요 부부를 봤을 때 나쁜 건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음 부부가 나빠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살다 보면은 부모 때문에 내가 시집을 갔으면 시댁 문제 아니면 친정문제 친정문제 때문에 우리 신랑이 처가랑 기분 뭐가 안 맞아서 내가 아니라 제3자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두 부부간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별로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언니는 우리 친정이나 시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어머니가 한 번씩 신랑 찾고 오라고 하시면 좀 많이 불편하죠 아니 신랑이 뭐 그럼 언니도 이제 시댁을 갔다가 하고 아니 신랑도 친정을 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시어머니가 그렇다 해서 나는 내가 봤을 때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잘해 주실 때는 잘해 주는데 한 번씩 신랑을 너무 좀 자주 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언니 우리 신랑이 그다지 효자는 아니야 효자는 아니거든요 이게 살다 보면은 신랑이 너무 효자라서 효자 짓을 하니까는 나는 어떻게 옆에서 결혼하다 보니까 옆에서 같이 혀부 짓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신랑은 그다지 효자는 아닌 걸로 보여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제 자꾸 부른다는 거는 어머니가 이제 자식의 애착이 그만큼 강하다거나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건데 뭐 이제 그거를 뭐 매일매일 부른다거나 달에 한 번, 한 두 번씩이라도 너무 자주 부른다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네, 그렇죠 근데 결혼을 했으면은 그래도 이제 너무 자주 왕래하는 거는 부담스럽긴 해요 부담스럽긴 한데 우리 언니가 이제 시어머니가 부르는 거에 있어서 그때서 시어머니가 너무 별나서 부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어머니가 별나요? 별나다는 거는 뭐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자꾸 전화와서 간섭을 한다거나 뭐 원하는 게 너무 많고 바라는 게 너무 많다거나 이런 건데 그 정도가 된 거야? 아니, 그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씩 좀 자주 전화 좀 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 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죠 그럼 언니 친정은요? 친정은 언니 가깝게 있지 않아요? 네, 엄마가 좀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엄마하고 연락을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언니한테 전화 오는 거야? 시어머니가? 네, 저한테 전화 오고 신랑한테도 전화 오고 근데 물론 불편하긴 해 시어머니가 존재 자체가 결혼하고 나면 불편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불편함이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시어머니가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언니 부담슬 정도로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는 안 보이는데 난 언니야 이게 언니를 보면 조금 뭐라 해야 되노 약간 이기적으로 보여요 이기적으로 물론 어느 여자들 간에 뭐냐면 시댁 자체가 이제 초년에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시댁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는 맞아 맞는데 이게 친정과 시댁 운조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언니는 너무 달라 너무 다르고 그냥 나는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언니가 이때까지 살아와서 언니 직업 가진 적 있어요? 응 언니 솔직히 말해서 뒤뒤가 놀다가 내가 봤을 때 언니가 뭔가 재주가 있어서 학식을 높이 사서 뭐 제대로 공부를 해서 내가 뭐 자율증이 있어서 학식이 높이 있어서 뭐 이거 해가지고 언니가 내가 직업을 가진 걸로 보이지는 않아 네 어 이때까지 그냥 부모 밑에 있다가 언니가 시집을 간 거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내 친정에 있잖아 복스럽게 자른 친정도 아니야 우리 친정도 어려워 그렇지? 근데 언니는 어떻게 보면 딱 가라고 얘기하면 우리 신랑을 잘 만났어 왜 신랑이 그래도 직장 반듯하고 그리고 시댁이 이 시어머니 혼자 있죠? 네 시어보죠? 안 계시죠? 네 시댁을 들여다보게 되면 시어머니 자리가 내가 나쁜 시어머니 자리가 아니라고 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시어머니 자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 시어머니가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우리 대주님이 혼자야 아니면 여행제가 있어요? 혼자? 네 혼자? 혼자야 이 외아들이란 말이야 네 외아들을 이제는 혼자 이렇게 키웠어 자기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시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한 거 같거든 네 신랑한테 들어놔봤을 거 아닙니까 네 시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다 하죠 네 그죠? 고생을 많이 해서 장사하셨대요 네 어 장사를 해서 이제 뭐냐면 이 장사를 해가지고 이만큼 읽어가지고 아들님이 장가 보냈는데 떳떳하게 장가를 보낸 거 같아 네 언니는 몸만 들어간 거 같거든 네 그지? 응? 아니 그래도 그거는 서로 좀 자랑하고 하니까 자랑한 거지 몸만 들어간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 언니가 시댁은 내 아들 떳떳하게 장가 보낸다고 시댁에서는 굉장히 보조를 많이 한 거 같고 내가 언니 봤어 언니 집에 봤을 때 언니는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다가 복시롭게 자른 집도 아니야 환경이 좀 굉장히 힘들어 보여 그래서 언니는 진짜 이 신랑 만나서 진짜 복시롭게 들어갔어 아니 우리 객관적으로 따지자고 있고 없고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그지? 자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언니한테 며느리로서 잡들이를 해서가 아니라 나는 언니가 자격지심으로 보여 자격지심 어떤 자격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봐봐 없는 집에서 내가 언니 이거 긁기 긁글라니까 진짜 미안한데 없는 집에서 시집을 갔어 그러면 시어머니가 아들 잘 있나? 아이고 며느라 잘 지내니? 어? 이런 대화의 통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와서 이래라 저래라 뭐 해라 뭐 했니 저 했니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시어머니가 언니한테 가르쳐? 아니 그러시지는 않는데 그러시지는 않죠 그렇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자 봐봐 언니야 내가 외아들 키우다가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가 이쁘고 내 아들이랑 잘 살았으면 좋겠고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가르치려고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안부 전화 한 통 정도야 어?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거 정도야 네 언니가 반갑게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성격이 좀 어머니하고 저하고 좀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잘 안 맞아요? 네 맞아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안 맞다고 얘기할 때는 언니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안 맞다고 얘기해야 되냐면 시어머니가 혼자서 자기 말을 막 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아니면은 언니를 가지고 자꾸 잡들이를 해서 아니면은 언니를 가져가고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내 외아들니까 외아들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해 주라 우리 아들내바들 이렇게 해 주라 이렇게 하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안부 전화잖아 네 그지? 네 그런 것조차도 싫어? 아니 그냥 시어머니 말 듣는 게 싫은 거야 목소리 듣는 게? 좀 부담스럽죠 어머니 전화 통화하는 게 그럼 언니 하나 물어볼게요 언니 필요할 때 언니가 전화할 때는 없어요? 언니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할 때는 없어요? 있죠 좀 집이 좀 생활이 좀 어렵거나 어렵거나 좀 하면 어머니한테 한 번씩 전화는 드리죠 그 전화 드릴 때 어려울 때 전화할 때는 뭐 때문에 전화를 해요? 좀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할 때 생활이 좀 모질을 하고 할 때 전화를 좀 드리는 편이긴 하죠 자 봐봐 이게 문제인 거야 언니야 이게 이게 뭐냐면 언니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 거야 그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드릴 때는 돈이 필요해서 전화를 드린다는 거잖아 근데 시어머니는 목소리 한 번 듣고 싶고 잘 사나 싶어서 안부 전화 드리는 거는 받기는 싫다 그러면 그 받기 싫으면 내가 먼저 전화해서 안부 잘 지낸다 내가 뭐냐면 생존 신고를 하듯이 언니가 전화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아까 자격지심이라고 그랬죠 언니 내가 돈이 없고 돈이 필요할 때 쓸 때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필요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건 싫다 왜 괜히 받으면 부담스럽고 괜히 내가 죄 짓는 거 같고 이 집에 들어온 게 죄인인 거 같고 없이 들어왔으니까 시어머니가 언니 그런 생각 아닐까요 근데 언니처럼 시집가는 사람 많거든요 없어서가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어 없어서가 죄가 아니야 없어서 죄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나도 이 사람 사랑하니까 근데 없는 나인데도 사랑하니까 네 고마워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가면서 시댁한테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시댁한테 더 후닥끼는 사람도 있고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언니는 좀 틀렸다는 거지 생각 자체가 그래서 언니가 없이 시집을 가가지고 언니가 뭐를 이렇게 움츠러들고 살아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없이라는 거는 다 벗어던지고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나한테 이렇게 좀 잘해주고 잘해주려고 하면 언니도 좀 갖다 붙여서 정을 좀 붙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왜 언니는 언니 생각만 하라는 거야 자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내냐면 자 좋다 없으면요 시댁이 있으면 얻었을 수도 있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도와줄 수도 있지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지 내 친정에 있으면 내 친정에서 도와줄 수도 있지 자 언니 진짜 미안한데 언니 지금 입고 온 거 있잖아요 명품이잖아 이거 누구 돈으로 샀어? 언니 이때까지 돈 벌어본 적 한 번도 없다며 네 이 명품을 들고 온 가방도 명품이잖아 이거 누구 돈으로 샀는데 신랑 벌어본 돈으로 어머니 생활비 주신 걸로 좀 받는데 언니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집 가방을 사고 언니 옷 치장을 하고 귀걸이도 지금 명품인데 봤을 때는 어 그 돈이 한 푼 두 푼 하냐고 응? 나는 내가 벌고 있지만 나도 하나 살 그런 거 살라 그러면 후돌돌돌 해 근데 언니는 시어머니가 벌어준 돈으로 우리 신랑이 벌어준 돈으로 물론 신랑이 버는 건 내 돈이지 좋다 이거야 여유롭게 살면 그거 할 수도 있지 근데 여유도 없는데 시어머니한테 지금 현재 언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그 생활비 받으면 명품 살 돈으로 아껴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으면 전화 안 하겠다 내 같으면 시어머니가 전화 받는 거 복소리도 싫고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 돈으로 언니야 신랑 벌어주는 돈으로 내가 명품 안 사고 아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모질러야 주세는 소리 안 하겠다 내 말 틀렸어? 아니 왜 그렇게 사냐고 그만큼 싫으면 아예 내가 있잖아 시어머니 그렇게 싫으면 안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내 치장은 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시집 자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 주고 싶고 어?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 오는 거는 싫고 내 필요할 때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신랑한테 여시같이 이따고 이따고 저따고 얘기해 샀고 어? 근데 신랑이 효자가 아니다 보니 나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시어머니 너무 불쌍해 홀로 이 자식 하나 키워가지고 번듯하게 키워가지고 직장이라도 제대로 드러나가지고 언니 면의를 얻어라도 복동이 업동이 얻어야 되는데 언니 같이 그렇게 사치스럽고 시어머니 부담스럽다고 시어머니 돈만 탐내는 여자 시어머니 참 불쌍해 어? 언니 지금 현재 애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애 왜 안 낳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언니 이불 안 낳는 거 아니야? 어? 아니 그거는 아니고 얼마 전에 어머니가 부모님께서 전화 오셨는데 애기 좀 낳아야 되지 않냐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웠죠 어머니한테 많이 아니 그게 부담스러운 건 부담스러운 건데 언니 애를 왜 안 낳냐고 언니 애 안 낳는 이유 내가 말해줄까? 어? 언니 지금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치장하고 밖에 다닌 거 좋죠? 어? 그지 네네 이쁘게 가꾸고 어? 내가 참 왜냐하면 집에 살 때는 내 친정에 살 때는 없어서 가꾸고 보지도 못했고 내 능력이 없어 내가 더러 벌어본 돈이 한 번도 없어서 가꾸는 줄지도 몰랐고 이제 왔는데 복 신어보니까 가꾸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있고 밖에 나가는 게 좋죠? 네 언니 그래서 이불에 애 안 낳는 거잖아. 내 말 틀렸어? 아니요. 왜 그따구로 인생을 살아? 어?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 언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 만약에 시어머니가 언니 같은 사람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킨대 우리 며느리를 어떻겠습니까? 궁합은 개차스 캐스민이 갑니다. 나는 도샥 싸두고 말릴 것 같아. 어? 천지 집 밖에 모르고 그렇대서 언니 지금 솔직히 말해서 서방 오면 밥이라도 차려주마. 언니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있지 않아? 한숨 쉬지 말고 내 말 틀렸어? 아니 맞아요. 왜 그렇게 살아? 어? 언니 꽃뱀이야? 이거 꽃뱀이지. 아니 어디 보고 지는 꽃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집 보면 꽃뱀이잖아 언니야. 어딜 가서 꽃뱀. 언니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시어머니는 나랑 안 맞다 치자 안 맞아서 내가 못하겠다 치자 그러면 서방이 좋아서 결혼을 했으면. 네. 어? 내는 나는 가정 주부야 이제 전업 주부야. 네. 그럼 기본이 뭐야? 아니 집에 있는 여자는 뭐 꾸미지도 못해요? 아니 꾸미는 걸 가지고 뭘 하냐고 지금. 어떻게 꾸미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꾸며서 그래도 내 신랑이 오면 따뜻한 밥이라도 차려주는 건 아니지만 반찬이라도 만들어 놓고 집안 살림이라도 제대로 살면서 언니 즐길 건 즐기면 되는데. 집에 살림은 개떡같이 해놓고. 어? 언니 즐기고 치장하고 놀러다닌 데만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랑도 등신이다. 그거 가만히 보고 있는 등신이야. 어? 자. 언니 나 하나 물어볼게요. 언니 지금. 이 친정을 두고도 우리 언니는 내가 이제는 돈이 있다는 거에. 지금 언니는. 우쭐하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친정에서 언니 돈 줘요 안 줘요? 네 줍니다. 누구 돈으로 줘요? 생활비에서 주죠. 생활비. 누가 버는 생활비에서. 시어머니가 주는 돈에서 아니면 신랑이 주는 돈에서. 버는 돈에서. 신랑이 벌어온 돈에서도 주고 한 번씩. 어머니가 용돈 주시면 좀 생활비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머니 뭐 받으면 그것도 생활비니까. 그거로도. 친정에 주는 돈은 뭐라 하지는 않아요. 내가 딸이 시집을 가서 어느 정도 잘 살고. 친정이 힘드니까. 친정에 좀 보태주는 거. 그럴 수 있죠. 저도 시집 온 딸로서. 저도 친정이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 돈 벌어서 줄 때는 내가 당당히 내 돈 벌어서 주는 거니까 당당한데요. 신랑 돈으로. 신랑이 벌어온 돈 줄 때는. 부인이라 그러면 조금. 마음이. 조금. 뭐라 해야 되노. 신랑한테 좀 미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미안해 해라 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여자들은 그런 게 있어. 거기다가.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생활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태준 돈으로 가지고 친정에 준다. 언니 신랑 돈 언니가 다 들고 있어요? 네. 적으면 했어요? 아니요. 언니는 계속 살 생각이죠. 신랑이라. 그렇죠. 애는 언제 놀 거고. 애는 나중에 생기면 놔야 돼. 생기면 놀 건데. 피면 계속 하고 있고. 아니 생활비 주는 걸로 제가 알아서 쓰는 건데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문제는 안 돼요. 본인이 쓰고 싶은 만큼 쓰면 돼요. 쓰고 싶은 만큼 쓰면 되는데 돈에도 있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요. 돈에도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응? 기본적인 도리와 예의는 지키면서 하시라고. 응? 나는 언니한테 제일 문제를 꼽는 거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시어머니는 그렇게 싫어하면서 어? 착한 시어머니가 분명한데 언니는 시어머니를 보고 부담스럽대. 시어머니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시어머니 돈은 좋아. 그러면 둘 다 하지 말아야지. 싫으면 돈도 싫어야지. 근데 돈은 좋아. 그리고 두 번째. 그 돈. 그 돈 가지고 언니가 정말 생활비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를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기 위해서 노력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서 그 돈이 아니라 우리 언니는 백화점에 명품에 치장하기 바빠. 그 돈으로. 어? 애가 있어서 애 밑구녕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 아니고 내 치장하기 바쁘다고. 권듯하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나는. 내 말이 틀렸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생활비 가지고 제 돈 제가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뭐. 뭐 뭔데. 팔자 좋아. 그래 팔자 좋아. 부러워. 부러운데. 사람이 좀 양심은 있으라는 말이야. 어? 어? 그러니까 시어머니 싫다 소리를 하지 말고. 어? 아니 애 놓으라고 전화 오시는데 뭐 부담스럽지 안 부담스러워요 그럼.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됐는데요. 지금 재작년 그 작년 3, 4년 전에 결혼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몇 년 전에 결혼했어요? 3년 됐어? 4년 됐어? 4년 됐어요. 4년.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기다림 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물론 요즘 젊은 사람한테 이제 시집권 사람한테 이런 말 하기는 시어머니도 그런 말 하는 게 실수라면 실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를 언제쯤 가질게요. 이런 소리도 하지 않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한마디 던진 것이 어?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아니면은 그렇게 놓기 싫다 그러면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게 맞받아 치면 되는 거지. 어? 근데 중요한 거는 놓기는 놓을 거야 하면서 피임을 하고 있으니 언니 피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삼신은 이미 그 전부터 돌았는데 어? 피임하고 있으면서 생기면 나아야죠? 그건 안 농독했다는 소리잖아. 언니 생활비 얻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말 그대로 생활비가 부족해요 라고 아니고 어떤 핑계거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언니 내가 봤을 때 언니 나중에는 애가 안 생겨가지고 어? 그 뭐고 병원에 힘을 빌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돈을 얻어 다 쓰겠다. 어? 그러고도 남의 사람 같아. 안 그래? 아니 도움받을 수 있으면 도움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도움받을 수 있으면 도움받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힘들어서 정말 도움받는 거랑 언니가 진짜 치장하기 위해서 돈 받는 거랑 이건 틀리지. 그렇잖아. 아니 도움받아가지고 치장하든 뭐하든 제가 알아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야 난 너무 그럼 언니는 언니 인생살이가 그래서 인생살이니까 그렇게 살거나 사는 건데 그것도 언니 복이긴 한데 진짜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언니 같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순 없어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서 내가 내한테 묻고 싶은 말은 뭐야? 언제쯤 잘 살까요? 시어머니 뭐 돈 있으니까 뭐 시어머니 언제쯤 죽을까요? 언제쯤 죽어서 그 재산 우리 신랑한테 올까요? 독자니까 그거야? 어? 그거 물어보러 왔어? 그래서 언니가 직업이 있어서 어? 내 직장 일은 어떨까요? 이것도 아닐 거고 뭐 신랑 직장은 안정적이니까 신랑은 어떨까요? 이것도 아닐 거고 언니 뭐 때문에 왔어 나한테? 그런 거 맞죠. 어머니 재산이 언제쯤 우리한테 좀 많이 줄 수 있는지 뭐냐? 나는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언니 그 재산 언니 손 못대 언니 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언니 지금 이제 언니 빚 없어요? 카드 빚 없어? 카드 있죠. 카드 사용하고 있는 카드 근데 이거 시어머니가 도와준 게 한두 번 돼요? 4년 만에 왜? 어? 니 이거 시험을 벼르고 있었니? 신란도 벼르고 있어. 아멘